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에 있는 은행, 특히 작은 은행이랑 이런 핀테크 회사를 이자율이 조금 더 높거나 보너스를 준다고 해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뉴스를 보겠습니다. 수천명의 고객들이 자신들이 저축한 돈이 이 시냅스라는 회사의 이러한 파산으로 인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은행 중에 요타뱅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분들도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 은행이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기존의 은행들이 정해진 이자율을 계좌에 주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체킹 계좌에는 1%를 준다, 세이빙 계좌에는 4%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요타은행 같은 경우에는 게임, 즉 로또를 해서 보상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요. 저축한 금액만큼 그 로또 티켓을 발행합니다. 천불 저축한 사람은 티켓 몇 개, 만불 저축한 사람은 더 많은 티켓을 받겠죠? 그러면 당첨될 확률도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축도 유도하고 또 게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특히 이 요타은행이 인기를 얻었던 것은 이자율이 극도로 낮았을 때 어차피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 받지도 안 하는 거 차라리 요타은행에 넣어서 로또 걸리면 큰 금액을 받으니까 여기에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타 홈페이지를 보면 2022년에 5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아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2024년 4월에는 10만 달러를 받아간 사람도 있고요. 자 그리고 금액이 아니라 테슬라 모델3를 2022년에 받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은행을 이용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웹사이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객을 받는 것이 조금은 의아했는데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 요타은행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냅스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시냅스 파이낸셜은 예전에 생물 배우셨던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뇌에 뉴런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전달해 주는데 중간에 있는 그 구조를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냅스 회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요타와 같은 온라인 은행 그리고 기타 핀테크 회사와 기존의 은행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테크놀로지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시냅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였느냐 2024년 4월에 이 시냅스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시냅스 파이낸셜을 이용하던 은행들이 난처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요타 그리고 주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크립토 거래소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돈을 못 찾게 되었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보를 찾아서 찾으려고 하니까 정말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고객의 경우는 28만 달러를 인출하려고 하니까 500달러만 돌려준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6개월 넘게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96밀리언 달러, 9600만 달러의 돈이 없어진 상태라고 그럽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에 있는 요타에서는 고객의 돈을 받아서 정확하게 시냅스에게 전달을 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중간에 있는 시냅스 같은 경우는 요타에 있는 돈을 그대로 받아서 그 뒤에서 돈을 대주는 실제 은행 이볼브 뱅크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볼브 뱅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나 시냅스에서 받은 건 다 기록했는데 실제 고객의 돈이랑은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이 3개의 회사 가운데서 누가 잘못되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객은 분명히 여기에 만 달러를 저축했다고 나오는데요. 누가 잘못 전달했는지 어디서 샀는지 모르는데 이볼브 뱅크에 기록된 것은 여기에 100달러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행을 할 때 웹사이트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FDIC 인슈월드라고 하여서 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의 돈을 보존해 주는 이러한 기관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산한 것은 시냅스 회사가 파산을 하였죠. 요타 뱅크와 이볼브 뱅크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기에서 FDIC 멤버는 이볼브 뱅크가 FDIC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볼브 뱅크가 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돈을 보험회사가 물어줄 이유는 현재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돈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안타까운 사연을 보자면 텍사스에 있는 교사 모리스 부은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280,000 달러, 28만 달러를 나중에 집 다운 페이먼트를 하려고 모하는 돈을 요타 은행에 넣어놨는데요. 이 사태가 벌어진 후에 돈을 찾으려고 보니까 500달러만 저축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아둔 돈이 정말 하루아침에 증발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다른 분, 안드렛 분의 케이스를 보면 2만 2천 달러를 저축해 놓았는데 역시 돈을 회수하려고 이볼브 뱅크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81센트만 남아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낙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타 은행에 저축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볼브 뱅크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려면요. 이 이볼브 뱅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또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대로 9만 4천 달러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볼브 뱅크에 저축된 금액은 128달러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크 제이칱스라는 분이 되겠는데요.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Fight for Our Fund, FFOF라는 사이트를 런칭을 하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관리하고 있는 웹페이지는 fightforourfunds.org가 되겠고요. 제가 자료 정리를 하면서 스크린샷을 만들었을 때는 벌써 3939명이 여기에 사인업을 하였고요. 잃어버린 금액이 34밀리언 달러, 34백만 달러에 해당하고요. 평균적으로 8721달러를 잃어버렸다고 나옵니다. 혹시라도 이 은행에 돈을 넣어서 잃어버리신 분들은 해당되는 웹페이지에 등록을 하여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돈을 물어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객들이 돈을 맡긴 것은 요타은행이 되었기 때문에 요타은행에 책임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웹페이지는 바뀐 상태인데요. 제가 웨이빙 머신이라는 웹페이지를 써서 옛날 웹페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FDIC Insured, FDIC에서 보험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돈이 보호를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문구를 싹 빼고 웹페이지를 새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준 대로 요타은행은 FDIC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주는 시냅스 회사가 파산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FDIC도 돈을 물려주지 않는 상태여서 안타까운 사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5% 가까이 높은 이자율을 받으시는 분들이 세이빙, CD 계좌를 바꾸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주는 것을 찾곤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은행, 그 중에서도 온라인 은행이랑 작은 핀테크 회사는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은행의 설립 연도, 크기, 그리고 리뷰 등을 확인하여서 이러한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 서비스도 괜찮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캐시도 찾을 수 있고 하시면 이자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시면 계속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어로 Too good, to be true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좋으면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특정 은행에서 주는 이자 보너스가 평균보다 너무 좋으면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신분 도용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섣불리 은행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연락처를 주는 것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 및 보안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버젓이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객의 돈이 수백, 수천만 달러가 없어질 때까지 체크가 안 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돈의 행범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요타은행 유저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고객들이 잃어버린 돈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렵게 모아놓은 소중한 돈 그리고 개인 정보를 잘 관리를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나고 불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